개표방송 때 우리가 사실 저희가 밖에 나갈 때 아무런 컨셉이었거나 아무런 계획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에 갔을 때만 해도 우리가 짜장면을 먹었는데 짜장면을 먹고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먹어서 먼저 먹고 움직이자 이렇게 했습니다 힘을 비축하고서 가자 그리고는 국회에서 저희가 박주민 최고위원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당선인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봉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도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가자 짜장면 먹는 거를 자기네들이 보고 갑자기 짜장면 먹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나는 괜찮은데 무방미로 노출이 된 거죠 그렇죠 우리는 말도 못하고 짜장면만 먹었죠 그리고 나서 내 새우X 까마귀가 와가지고 계속 찍어 먹는 거야 까치였구나 까치고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다 와가지고 새우X 쪼아먹어가지고 제가 속상하셨잖아요 속상했죠 새우 과자 과자를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김호준이 박주민 자다가 자다가 어디냐 물어봤더니 집에서 자기가 쉬고 있다고 그러는데 응 그래도 나와 왜요 그럼 인터뷰 한번 하자고 나와서 박주민하고 걸어다니다 인터뷰 들어갑니다 서 있는데 김호준이 커트해가지고 박주민 서있다 응 가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맞아요 최고위원인데 우리가 또 계획이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나름대로 또 이수진 당선인도 만나고 뭐 또 오세훈 고민정 캠프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준비했는데 안 시켜가지고 나름 현장에서 다 짜임새 있는 구성을 만들었는데 그럼 실현이 안 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 골탕 먹이는 재미로 자꾸 떠나라고만 해가지고 못했죠 아마 대선 개표방송을 한번 아니요 또 또 이렇게 나가라고 그땐 저희가 주도권을 잡고 그 주도권을 잡자고 네 아이고 저희가 연결하는 시간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을까 이때 연결을 해야 된다 까치는 어떻게 봉쇄하지 까치는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